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솔로 12기의 이 두 분의 데이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소리로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영수님이 선택을 제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패널들은 영수씨가 자신감이 없어서 한 말이다 라고 하는데 영수씨는 상황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죠. 그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개입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과학자의 자자지. 상황을 판단하고 관측하는 것. 내가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측하는 것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영수씨님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는데 만약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가 영수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단점은 단점이지. 자신감 없음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개입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은 영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개입해서 이걸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사업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특히나 이성관계도. 상업관계를 깨면서 내가 누군가를 쟁취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수님은 그게 아니야. 어떤 상황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걸 관측하느라고 거기서 규칙을 깨닫고 그 규칙에 따라서 나는 관측을 하고 거기서 법칙을 알아내는 그거를 흥미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너무 성실해.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성실함이 이렇게 좀 파고드는 성격하고 맞물리면서 가끔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 이성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이 장면 처음에 영수님하고 영자님이 차를 타고 가는 그 장면에서도 영수님이 나를 선택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저를 좀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개를 챙겨준 거를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기묘하고 하나는 문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성실한 태도거든.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 거기에 나온 결론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를 따져보자? 그 근거는 김. 그리고 또 하나. 이 데이터가 지금 소실됐네? 소실된 거에 대해서 바로 보고. 지금 로직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사고 체계가 차이인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나를 챙겨주고 고마웠던 사람이 나를 선택까지 해줬네? 나도 좀 이 사람을 잘 알아가 봐야겠다. 이게 못 평범한 생각인데 영수님은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 그거의 근거는 이 사람이 김을 나에게 전해줬다. 나를 챙겨준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챙겨준 것은 나를 선택하기 위한 그 작업이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됐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되게 의미가 부여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챙겨주기도 한 사람이 선택도 해줬네? 좀 알아가 볼까? 나도 좀 더 잘 챙겨주고. 그래서 그 딸 예를 들어 그날 고마웠어요. 그날 보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풀어갔어야 상대와 대화가 티키타카가 됐을 텐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실은 그 장면에서도 영자씨가 살짝 힌트를 주거든요. 살짝 터지면서 아 김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를 보고 실은 아 영자씨가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김 말고 다른 거를 지금 영수씨가 생각해내지 못했잖아요. 영자씨가 만약 의미가 이 씨 무언가를 챙겨줬다면 다른 거 하나를 영자씨가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수씨는 지금 이 순간 저 터진 영자씨의 웃음 아 김 이걸로 그 두 가지 정보를 찾고 아 영자씨는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챙겨준 것. 그리고 이 호감이 이 선택의 근거가 된 것. 이 내가 생각했던 이 프로세스는 틀렸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수씨 맞춤 지금 조언이 되는 건데 그 근거랑 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풀어나가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영수씨가 그걸 이제 전 착각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 집은 뭐야. 아 그게 착각이 아니었구나. 나를 이 사람이 특별하게 챙겨줬던 거구나. 나를 특별하게 챙겨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준 거구나. 지금 넘어갔어. 그거를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됐던 거지. 시야가 아직은 좁은 면이 있는 거죠.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착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시야를 좀 넓게 보면 애초에 착각이고 뭐고가 아닌 거지. 아 저 사람은 타인을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구나가 조금 더 영수씨가 시야를 넓히고 원래 영수씨가 가진 이 관측자로서의 장점들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자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소재여도 지금 영수씨는 그게 나의 착각이냐 아니냐가 소재가 되는데 그게 아니지. 영자씨가 그렇게 시야가 넓고 잘 챙겨주고 따뜻한 사람이었구나가 소재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같은 소재고 같은 비슷한 뉘앙스여도 전혀 다른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영자씨가 대답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착각이라고 했는데 착각이 아니었구나가 돼버렸으니까 어 뭐야 그럼 내가 지금 그때부터 영수씨를 마음에 둔 것처럼 돼버렸잖아? 이게 지금 영자씨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영자씨 입장에서도 뭔가 이거를 수정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오케이 라고 하긴 했는데 약간의 찜찜함이 남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영수씨가 빨리 결론을 내린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자씨가 아까 그 아 김 이걸로 실은 두 가지 정보를 줬는데도 그걸 놓쳤어.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실제로 착각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말해줘도 되고 나중에 인터뷰를 해서 남겨놔도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자씨가 방송 보면 알겠죠?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확신을 안 갖는 태도는 좋아. 그러니까 확신을 굳이 안 가질 거면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김을 줬든 호감이 없어서 김을 줬든 내가 원하는 결과로 끌고 갈 수 있는 멘트를 하는 게 더 좋았겠죠. 그런데 영수씨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그냥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건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가 선택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쪽으로 조금 더 상황을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영자씨가 이제 몇 살들 가르치냐. 그래서 중학생 가르친다. 그러면서 영자씨가 나도 교직 이수를 하면서 그런 중학생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다. 라고 할 때 영수씨가 그럼 착각은 맞았던 걸로? 라고 하면서 자기의 착각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얘기를 풀어나갈 소재가 많거든요. 저 정보를 잘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중학생들 가르쳐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영자씨가 그걸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고 되게 힘든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서 듣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좋았던 얘기를 하면 나도 좋았던 부분이 있고 나도 힘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췌해서 얘기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와 얘기를 맞춰가면서 내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발췌해서 그 사람과 생각을 맞춰가면서 서로가 더 많은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되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가진 거를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꼭 공통점을 말할 필요는 없어도 나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가진 이런 지식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제가 이렇게 숙기도 없고 하지만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또 내가 아는 걸 알려준다는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되게 잘 맞는 일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뭔가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얘기가 되게 많지 특히나 영자 씨의 이야기를 끌어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교직 이수를 한 이유도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자 씨는 지금 시나리오도 쓰고 있고 칸에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로 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파고 들어와서 집중하고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교직 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뭔가 이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해서도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자 씨가 계속 지금 흘려주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안 지고 나의 착각이 아니냐. 너무 거기에 집중해 있다는 거는 전환이 조금 느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죠. 차 안에서 영자님이 또 묻거든요. 첫 번째 선택 누구였냐. 그런데 영수님이 영숙님이라고 합치긴 하면서도 첫 번째 선택지가 없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가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무례한 말일 수 있어. 영수님이 악의가 없지만 영수님의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영수님은 상황이 깔끔해지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추상화된 이론 혹은 어떤 개념을 뽑아내는 거를 재밌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확실한 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애매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해졌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 마음의 약도를 그린다 그러면 지금 1번 선택지 여기는 X 그으면 되잖아요. 2번 선택지 줄 긋고 그렇게 하면 영수 씨가 생각하는 일종의 게임같이 이런 딱 도면이 나오는 건데 영자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영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영수님이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세상은 그렇게 약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새끼리 있을 수도 있어. 약도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길들.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가 그 길을 지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약도가 명확하다고 한들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혹은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수 씨는 굉장히 그렇게 명확한 약도로서 세상을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자님의 멘트를 좀 새겨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 씨는 깔끔한 걸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영자 씨가 팔창을 끼고 있어. 약간 선택지로서 분류되는 걸 원하지 않은 면이 있겠죠. 그래서 영자 씨가 차에서 내릴 때 손을 잡아주려다 만다거나 가면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거는 솔직히 그 연인관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얼마큼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큼 좀 성숙한 사람이냐 그거는 필요해도 막 눈에 보이는 거를 막 매너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오버하고 그거는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하겠지. 그런데 이제 그게 대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 그거를 평생 유지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니면 굳이 과한 매너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나는 그래. 나는. 그런데 이제 영수 씨는 대화 패턴에서 여기 들어와서의 패턴이 좀 앞에서 차 안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가 어떤 문제,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과정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대화도 침묵이 흐르다가 영자 씨가 처음에 문을 열거든요. 영자 씨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핸드폰 케이스를 가리키죠. 정답을 말하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기 옷장 얘기를 다 하잖아. 그런데 이 얘기를 기다리면서 듣고 있는 영자 씨의 태도는 참 훌륭해 보였어요. 그런데 영수 씨가 제가 원래 옷을 살 때는 회색 계열의 옷을 산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어.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영자 씨는 처음에 이런 의상이나 소품들이 핑크색이었단 말이에요. 핑크색 유지였어. 그런데 영자 씨가 막 귀염귀염하고 막 그런 화려한 색깔을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는 또 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약간 차가운 인상도 있고 차가웁다는 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저런 차가운 인상의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친구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약간 도시적인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영자 씨는. 그때 처음 들어오실 때 이런 핑크색 옷의 화려한 색이셔서 저는 굉장히 그런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성격도 화려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차분함을 또 느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가지는 이런 언밸런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매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색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쪽으로 얘기를 끌고 나가도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주도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예전에 정말 거의 5, 6년 전에 화술강좌 때부터 항상 강조하던 건데 대화를 주도하는 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말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자 씨가 결국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 영자 씨한테는 선택지가 있거든. 지금 영수 씨는 내가 해야 되는 말에만 너무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좀 자연스럽게 저 색감을 토대로 영자 씨가 좋아하는 색들 그때 처음에 등장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핑크색 톤을 맞췄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런 저런 베이지색 톤으로 맞춘 것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색감, 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지. 애니메이션을 하면서도 그런 색감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런 얘기로 풀어갈 수도 있고 영화마다 다 가진 색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매드맥스 영화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매드맥스 영화는 굉장히 색감이 특별한 영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영수 씨가 못 봤을 수는 있겠지만 톤에 대한 이야기. 그 영화 전반에 흐르는 톤이 유지가 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서사를 집어넣은 물론 스턴트나 이런 것도 대단한 영화였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영자 씨는 그런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는 그런 톤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풀어 나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은 영자 씨가 계속 떡밥을 던져주고 있거든. 아까 중학생도 나도 중학생 가르쳐 봤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가르친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나도 그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영수 씨가 안 했어. 나의 착각이냐 아니냐에 집중했어. 지금 여기서도 자기 빨간색 옷 얘기하면서 엄마가 선물을 줬다. 동생. 그러면서 자기 얘기 그리고 자기 신발 옷장 얘기로 넘어가 버렸어. 이야기의 흐름이 내 의식을 따라서 가면 저런 일이 벌어져요. 이야기의 흐름이 상대의 의식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 유추도 해야 되고 상대가 얘기를 하다가 불쑥불쑥 나오는 전혀 다른 소재들 그런 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지금 몇 가지가 있잖아요. 벌써 중학생 가르친 거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 그리고 자기 소개할 때 나온 얘기도 있었지. 매드맥스도 있었고 애니메이션 얘기 시나리오 쓰고 있다는 거 여전히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글링하면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끌고 나갈 건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수 씨는 너무 정직해. 그런데 물론 영수 씨 같은 정직함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수 씨가 여기서 한 번 더 알을 깨고 나와서 뭔가 상황도 주도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스킬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나만 바빴구나. 막 싸웠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멋있게 입고 왔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도 씨를 계속 다 자기 얘기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영자 씨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왔잖아요. 그 인터뷰할 때의 모습하고도 많이 다른단 말이에요. 머리도 새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손톱 같은 경우에도 손톱이라고 하면 안 되나? 네일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로 이렇게 톤 같은 걸 맞춘거나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영수 씨가 이 얘기가 끝나고 영자 씨의 태도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 차를, 컵을 들면서 입을, 이 입술을 한단 말이에요. 힘들구나 하지. 그리고 저런 표정이 순식, 순간적으로 지나가.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표정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웃다가 그 표정이 순간적으로 싹 없어지는 전환이 빠르면 가짜 표정이거든요. 전환은 느린데 그 표정이 오래, 그러니까 표정이 오래가진 않아도 전환이 느린 표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불편한 거야. 이렇게 웃었다가 싹 없어지는 거. 이거는 가짜 웃음인 거고. 그런데 이거는 뭐 장면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영자 씨가 이 상황을 굉장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어떻게 좀 재밌는 대화를 끌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지. 그 차를 마시면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다시 웃음을 만들고 상대를 대하고 반갑게도 음식이 마침 나와줘가지고 이제 넘어갔죠. 여기서도 이제 영자 씨가 맛있어요? 물어보니까 아직 맛있어요? 아직 국물이 처음 뜯는 거라서 되게 성직하죠.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맛 평가를 하고. 근데 안 물어봐. 근데 영자 씨가 저런 거를 순자 씨랑 얘기할 때도 보면 약간 대응을 잘 못하긴 하거든요. 영자 씨도. 그렇게 막 상대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나도 막 잘 물어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영수 씨랑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리드하고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 근데 그러니까 사회성은 조금 떨어져도 굉장히 선하고 인간에 대한 탐구 자체를 즐기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영자 씨는. 영수 씨도 정직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파고들고 해결책을 얻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개입해서 어떤 문제를 방해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도출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과학자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니까 이 두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좀 익숙하고 좀 경험이 더 많았다면 좀 서로가 나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데이트를 보고 아 이러면 나가리인데 영자 씨는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철학이나 아니면 거기서 좀 깊이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좀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을 짝사랑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자 씨가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해요? 라고 묻거든요. 근데 영수 씨가 재밌는 영화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굳이 혼자서 보러 가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이 똑같은 영화라는 개념에서도 지금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영자 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영화는 극장에서 표를 사고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제를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극장에 걸리지 않는 수많은 단편이든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작업물이든 정말 많이 볼 거라고요. 접할 거라고요. 근데 영수 씨가 지금 저렇게 말을 함으로써 굳이 혼자서 보러 가고 싶진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극장에 개봉한 영화를 누군가와 같이 가는 그런 데이트하는 용도 정도로 이 사람은 영화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영자 씨는 생각해 버리게 되겠지. 그러면 저 대답은 굉장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벌려버리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뭐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그런 개념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좋죠. 뭐 일부러 맞춰가고 취미를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영자 씨의 그런 자기소개를 들었다는 걸 가정하면 뭐 저는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재밌는 영화 보고 새로운 영화를 찾는 거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할 때 영수 씨가 그거 유튜브로 찾아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영자 씨한테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좋죠. 뭐 당연히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통해서 구하기 힘든 뭔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영화들을 보실 텐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묻기도 하고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들 물을 게 진짜 많거든. 근데 저렇게 굳이 혼자서 보러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영화라는 그 용어 자체의 개념이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가 돼버렸어. 그게 너무 안타깝지. 그러니까 지금 영자 씨는 필름이나 시네마를 얘기하는데 영수 씨는 그냥 무비야. 그러니까 물론 다 영화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긴 한데 그 개념이 달라져버렸다고. 그래서 영자 씨가 한편으로는 대화기가 힘들구나라는 생각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나와 뭐가 다른지 달라도 물어보면서 배워가는 재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취미가 같을 필요 없어. 취향이 달라도 돼.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상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끌어내고 그러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얘기만 해야 되고 내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나와 취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점점 좁아지지 가능성은. 영자 씨가 이제 또 다른 소재를 꺼내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았었고 이제 서울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서울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수 씨가 이것도 또 다큐로 받아. 티가 아예 안 나느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 말이 위트 있는 농담이 목적이었다면 오케인데 이게 진짜 정말 솔직한 분석을 말하고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는데 영자 씨가 아 힘들다 하면서 표정이 살짝 지나가. 저런 걸 캐치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자 씨가 이번 질문도 나가리다. 영수 씨가 여기에서도 그 부산 쪽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영자 씨 사투리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거랑 얘기를 하면서 열켜가지고 그러면서 뭐 서울에 오니까 어때요? 라면서 영자 씨에 대한 질문도 풀어나갈 수 있고 근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최대한 솔직한 대답을 하는데 목적을 둬버렸다 보니까 영자 씨 입장에서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몇 번의 질문을 듣고 영수 씨는 멀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기침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그런 면이 영자 씨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아버려서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영자 씨가 영수 씨가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질문을 그 영수 씨를 질문 주체로 또 바꿉니다. 생각이 좀 많은 편이죠? 라고 물어봐요. 영수 씨가 생각이 좀 많다기보다는 자신감이 없는 편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감이 있다면 나를 챙겨준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챙겨주는 걸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있으면 나를 챙겨준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신감이 있으면 나를 챙겨주는 말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신감의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 씨가 생각하면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했을 거라가 되는 거지. 상황을 주도하는 건 영수님이 생각했을 때 옵션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영수님이 좀 깨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지. 이 사람이 나를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이거는 둘째 문제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가 문제인 거지. 근데 영수님은 조금 다르게 보죠. 상황의 해석이 달라질 뿐이지. 그 상황을 여전히 해석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영수님의 특성을 말해주는 거긴 하죠. 영자님이 왜 자신감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사람이었다면 모서리 아니지 않았을까? 이것도 결국 상황의 해석에 대한 거에서 끝나는 부분이죠. 해석하려는 성향에서 이제는 좀 뭔가 상황에 주도하고 내가 그 상황 안에서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걸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 씨가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의 인터뷰에서는 영자 씨는 이성으로는 안 느껴졌다. 예상했던 바죠. 이 데이트를 봤다면 자신감 없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다. 그리고 또 영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저는 재밌었는데 영자님도 즐거웠는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래도 영자 씨를 한 번 더 선택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데이트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참 모술 특집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어. 약간 전체적으로 그냥 비포당 도로를 달리고 있는 느낌? 이 도로가 아직 닦이질 않아서 약간 어디로 튈지를 잘 모르겠다. 너무 사소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은 것들이 이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쉽지 않겠구나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건 좋습니다. 오늘 영수님하고 영자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광수님하고 옥수님의 데이트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